안녕하세요 펴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아 썸네일 보니까 어그로 좀 끌리죠 특가 PC의 실체를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아 요거 올리자마자 다른 업체분들 악플같은게 달릴게 걱정이 좀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사야될거 아니에요 이 업계에 있는 사람 아니면은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찝어드릴게요 특히 컴퓨터는 잘 모르지만 특가 PC가 싸다 싶어서 지금 물색하고 있다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일단 특가 PC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특가 PC는 크게 두가지로 만들어집니다 1. 홍보용 2. 재고처리용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첫번째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옛날에 특가 PC 한번 한적있죠 저도 한적 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아수스에서 특가를 한번 저한테 의뢰를 한적이 있었어요 이때 스트릭스 그래픽 카드와 터프 그래픽 카드 308과 한창 비싸때입니다 그리고 자기네 케이스 중에서 501 케이스라는게 있습니다 나름 품질 괜찮은 케이스 있어요 아수스 50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보드는 터프 보드 터프 보드와 그리고 히어로 보드였어요 히어로 보드 두가지로 구성이 되어있고 둘다 나름 인기에 잘 팔리는 제품들이죠 이 구성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어요 터프 하든 히어로 하든 소비자 마음이었습니다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파워는 토르 파워 토르 파워 시선이고 OEM이죠 비싸다는거 빼고는 크게 단점이 없는 고품질 제품입니다 대충 이런 구성으로 나머지 CPU나 아니면 SSD 이런거는 고객이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었어요 쿨러 이런 것들까지 램이 튤립 메모리 한가지 고정이었던 것 같은데 제품명이 잘 키우겠네 구성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인율이 매우 높진 않았어요 제가 이때 기억나는데 17%에서 23%까지 였습니다 할인율이 물론 이거 PC 구매 가격 자체가 200,300 정도 되니까 평균 잡아서 20%라고 쳐도 40만원 아끼거나 60만원 아끼는 꽤 괜찮은 딜이라고 생각해요 꽤 괜찮은 딜이었는데 실제로 저거 금방 품절났습니다 이틀만에 제가 20대 구성이었는데 싹 다 나갔어요 싹 다 나갔는데 저런 홍보용은 살만한 것 같아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상시 특가하는 업체는 저런 홍보용 특가는 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보용이란 뜻이 뭐예요 아수스든 기가바이트든 MSI든 1년에 얼마의 홍보비용을 쓰라고 예산이 떨어집니다 광고 버지시라고 해요 그래서 예산 한도 내에서 게임 대회 나가서도 뭐 조금 알죠 홍보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되고 그 외에 뭐 지스탄 행사라든지 그리고 부품 단품 특가도 해야되고 광고도 해야되죠 케이사존 프렌조 이런 데다가 광고도 해야되고 다양한 행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매달 혹은 매 분기마다 특가용 PC를 만들어서 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한도가 있어서 상시 특가? 그런거 있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맨날맨날 보는 그 특가는 보통 2번이에요 재고처리용 내가 1번이면 사는거 안말려요 근데 맨날 보는 특가는 보통 2번이에요 2번이고 1번은 진짜 한번씩 나와도 순식간에 순삭당합니다 바로 그냥 K사종 탓에 게시판 올라오고 핫딜이 올라오고 금방 순삭됩니다 결국 대부분 2번일텐데 2번이 골치 아파요 일단 2번의 특성이 뭡니까? 2번의 특성은 구성품 변경이 불가 특히 재고로 처리해야 되는 애들은 절대 변경 불가입니다 이렇게 주문서를 딱 보면은 CPU 뭐로 정해져 있고 중간에 내가 막 바꾸고 싶었잖아 SSD랑 SSD 너무 별런거 들어갔어 파워 너무 별런거 들어갔어 바꾸고 싶어 근데 이거 변경이 안되게 되어있어요 보드 이런게 변경이 안되게 되어있다고요 왜 안되게 되었을까요? 저 특가 PC를 구성한거는 결국 덤핑용 혹은 자사물에 안팔리는 악성 재고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고 처리형 특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특별한 가격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가격이 아니에요 그건 뭔데요? 어디서 덤핑받아왔던 비인기 제품 내가 할인받아서 샀으니까 이거 조금 더 붙여가지고 여러분한테 저렴하게 보이기 위해서 재고 처분을 한 겁니다 특가가 아니야 그냥 재고 처분한거야 재고 처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조금 더 싸게 주는 것 뿐이고 상시가격에는 절대 안팔린 제품들이거든 그래서 맨날 여러분 특가 PC보면은 파워 회사가 좀 이상한데 여기꺼 괜찮아요? 라고 자꾸 물어보고 SSD가 좀 이상한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써도 고장 잘 안나나요? 물어보고 혹은 보브가 저 CPU 커버가 되냐? 싶은게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좀 선호하지 않는 브랜드꺼 있잖아요 뭐 바이오스타 이런거 걸엑스풀 이런거 이런거 막 들어가 있다던지 아니면 아니면 아수스 거라 하더라도 프라임 시리즈 같은거 좀 인기가 없는 보드들 그런게 들어가 있는게 많죠 그래서 일단 2번 특가는 웬만하면 구매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구성품 변경이 불가능하고 암만 봐도 영 별로인 제품이 몇개나 포함되어 있다면 자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뭐라고 할께요 아니 1번은 잘 없다 그러고 2번은 사지말라 그러면 결국은 특가 PC 사지말라는거네 시성조치는 특가 PC 잘 안한다고 새거만 판다고 하지말라는거네 아 그렇게 아니 곱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 되는 특가 PC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한대요? 아 졸라 어려워요 네 여러분들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아 부품을 볼 수 있는 일단 시선이 있어야 돼요 어느게 그래도 이정도면 쓸만하고 아 이거는 진짜 쓰면 안되는 수준인데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모른다? 할 줄 모르면 솔직히 안사야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부품을 구분할 줄 몰라도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한가지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CPU하고 그래픽카드는 특히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급이라도 못쓰는 제품 같은건 살 수는 없거든요 소음이 조금 더 심해지거나 고주파 빈도 올라가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거나 그럴 수 있는데 학급이라고 못쓰는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 가격과 CPU CPU는 어차피 인텔 아니면 AMD인데 여기에 조금 비인기 들어간다고 성능에 문제있진 않죠 요 두개 가격이 전체 가격의 80%에 다 달한다면 다나와 체제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100만원짜리 특가핏이 샀는데 CPU하고 그래픽카드만 다 나와 체제가로 80만원이나 하더라 그럼 구매하자마자 주시면 됩니다 계산기 그냥 뜯겨보세요 120만원짜리 사면 얼마죠 90만원 치인가요 하여튼 계산기 한번 뜯겨봐요 뜯겨보고 이 두개 가격만 대략적으로 80%에 다 달하면 그냥 질러듭니다 이유가 있는데 남은 부품 뭐 있습니까 SSD 케이스 쿨러 파워 램 보드 이렇게 될텐데 얘네들 다 합쳐가지고 40 만원 45만원 정도 해요 대충 계산해도 좀 괜찮은 부품에 품질 사면 50만원쯤 하고요 7500 같은거 쓸 때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4 50만원은 그냥 할텐데 이거 다 구성하고 20만원 치를 저거 못사잖아 4 50만원 치를 그냥 주면 덜컥 사도 되는거에요 여기서 안좋은게 한두개가 섞여있다고 한들 바꿀 수가 있잖아 아니 견적에서 수정 안되던데요 어 이거 SSD나 램같은 경우에는 바꾸기 쉬워요 쿨러도 씻고 다만 이제 어 보드가 너무 저품질드가 있는건 일단 걸러야되요 파워도 너무 저품질드가 있으면 걸으세요 이 두개는 너무 저품질드가 있으면 머리가 아픈게 보드가 추가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저품질 제품하고 고가형 제품하고 고가형 중가형 괜찮은 제품하고 10만원씩 차이 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내가 중고로 팔고 살려면 10만원 차이 난다니까 다나와 채색가로 보면 5만원 6만원 차이겠지만 그래서 보드는 비용이 비싸서 이게 너무 안좋으면 일단 제끼하셔야 되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선정리 새로 하고 조립하려면 거기에 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다고 내가 조립할 줄 몰라서 업자한테 맡기면 배고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겨요 조립비만 5만원 10만원 깨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개가 너무 저품질인건 가면 안됩니다 다만 그나마 교체가 쉬운 SSD 메모리 좀 저품질인거 무시해도 되고요 케이스 좀 저품질인거 그냥 옆판 열고 쓰면 됩니다 쿨러는 자가교체가 그리 없잖아요 그래서 요정도 까지는 좀 저품질 제품이 들어가도 여러분이 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되는 특가 PC는 SSD 케이스 메모리 쿨러 등이 조금 아쉬울 땐 가도 돼요 그리고 할인 요율이 높을 때만 구매하실 것 어설프게 10% 이렇게 싸면 넘어가세요 그리고 특가 PC 하는 사람들 중에 좀 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모르겠는데 양아치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그게 뭔데요 특가 PC 구성이 할인폭이 커보이게 하려고 다나와 최적을 올려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는 덤핑으로 받았어 덤핑으로 싸게 받았거든 예를들어 뭐 20만원짜리를 진짜 초특가인 12만원에 받았어 대신 재고 전부 다 자기가 앉기로 했는 거야 좀 큰 몰들이 이걸 보고 아드 찍는다고 하는데 아드 찍는 경우 있어요 그럼 수입사 입장에서는 얘 빼고는 이제 A몰이라 치자 A몰 빼고는 판매하는 놈이 없거든 그래서 최적가를 지맘대로 그냥 어느 정도 정해줄 수 있어요 가이드라인은 그래서 다나와 최적가를 원래 20만원에 팔던 거를 뭐 22만원, 3만원까지 올려줘버리는 거야 판매하는 몰은 몇 군데 안되고 한 군데에서 다 가지 안되시는 이 가격에 가져왔죠 그러면 원래보다 올랐을 때 가격 교차가 더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특가 할인 요율이 더 높게 설정이 가능하겠죠 다나와 최적가보다 이만큼 싸다 라면서 막 27% 싸다 30% 싸다 그랬는데 막상 뭐 아닌데 계산해보니 그만큼 안되는 거야 왜 아니 굳이 이 안좋은 제품을 20만원 주고 살 필요 없거든 18만원에 저거보다 좋은 놈 있는데 그거 집어넣고 계산해보면 할인 요율이 실제로는 10% 15% 밖에 안되는 거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컴퓨터 잘 모르면 특가 피사하는게 진짜 어렵습니다 저렇게 낚시를 하는게 많아요 최적가를 올려주세요 라고 해요 내가 이거 아드 찍고 다 받을테니까 그래서 특가 피씨 사도 되는가 일때 할인 요율이 매우 높거나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교체가 쉬운 부품이 좀 별로인 제품 들어가 있을 때 그럴 때는 특가 피씨를 구매하셔도 됩니다 결국 좋은 특가 피씨 고르는 방법은 이겁니다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사고 싶은 제품 할인율 장난질 없이 30% 이상 또는 교체가 쉬운 부품이 별로인 게 들어가 있을 때 근데 이게 내가 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SSD, 케이스, 메모리, 쿨러 다 별로인거 들어가 있는데 이런거 사도 되나요 그럴텐데 그거 다 바꾸면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교체가 쉬운 제품이 별로인게 들어가 있을 때 한두개 정도 이것도 살만하구요 이것도 살만하고 마지막으로는 믿을만한 브랜드의 홍보용 특가 피씨 이건 수입사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모를 특가 자주 하는 그런 몸들 말고 그런 몸들 말고 이런 믿을만한 수입사의 홍보용 특가 피씨일 때 거기 안에 들어간 부품이 누가 봐도 시중에서 좀 좋다고 하는 제품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MSI면은 박격포 보드 들어가 있고 기가바이트면 어로스엘리트 아수스면 터프보드 그중에 이제 하위 터프 이런거 말고 터프 플러스급 이런것들 좀 괜찮은거 괜찮은거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뭐 SSD P3이라던지 PN9A1 뭐 구축아이버 플러스 980 이런거 좀 시중에 인기있는거 그런게 들어가 있고 980, 980프로 얘기하는 겁니다 파워같은 경우에도 시소닉 FSP 못해도 NMX 아니면 저 슈버플라워처럼 나름 잘 팔린 애들 있잖아요 뭐 1티어 2티어급들 진짜 못해도 마이크로닉스 이정도쯤 되는거 그런것들 있는 괜찮은 홍보용 특가피씨 요런것들은 구매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 영상을 아마 올리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이럴거 같아요 어디어디 특가피씨 이거는 괜찮나요? 많이 물어볼거 같은데 미안하지만 답변 달면은 결국은 그 매장이랑 저랑 싸우자가 되거든 제가 또 파이터는 아니라서 하하하하 개싸움을 여기에서 하고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거 주요점 요 3개 기획해두시고 직접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cpu 그래픽 카드만 이 특가피씨의 80% 가격을 차지한다 그걸 보든지 아니면 할인 장난질 없이 그러니까 이 부품이 좀 저가예라는거 생각하고 뭐 30% 이상 할인을 받는다 요런거 교체가 좀 쉬운 부품이 들어가 있는거 다시한번 더 말씀드렸지만 혹은 믿을만한 브랜드의 홍병 특가피씨 정도만 구매하시는걸 권장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이 저는 컴퓨터 초보라서 손님 지금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4번 그냥 반본채 사요 반본채 저 컴퓨전이나 아이코다가 가지고 여러분 카드랄거면 컴퓨전 현금이랄거면 아이코다가서 그래픽카드 빼면 반본채 사요 거기다 그래픽카드만 특가로 구매하세요 이게 최고에요 제 견적으로 반본채 사시고 이런데서 컴퓨전 아이코다가 내 옷 조금 싸거든 내 옷 조금 싸니까 이런데 가서 사시고 제 견적으로 제 견적은 알죠 누구한테 물어봐도 저정도는 나쁘지 않은 견적인데 요정도는 요정도 막 바꿔라 하면서 자기 취향만 달뿐이지 그 들고 왔을 때 이런 쓰레 같은 견적 왜 들고 왔냐 이런 소리는 들을 일이 없어요 솔직한 말로 내가 견적 제일 잘 자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안정적이고 시중에 인증받은 것만 쓰기 때문에 인정받은 거 여러분이 제 견적으로 반본채를 샀을 때는 크게 페널티 받을 게 없어요 분량이 많거나 성능이 덜 나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으니까 요 견적으로 컴퓨전 아이코트에서 반본채를 구매하시고 그래픽 카드만 특가로 사서 박아 넣으시면 어차피 그래픽 카드가 전체 견적에 5-60%를 차지해요 가격에 5-6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만 15% 20% 할인받아도 전체 PC의 할인폭 10% 정도 받은 거랑 똑같거든요 똑같으니까 요렇게 사시는게 컴퓨터 초보분들은 가장 메리트 있고 쉽게 고르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오늘의 주제 테카 PC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드렸구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음에 들게요 자 그럼 여러분 빠이빠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